해적 마을로 간 버그 이렇게 만들어요! 해적 마을로 간 버그 해적선을 떼어낸 후 알맞은 곳에 붙여 레오, 루비, 게임마를 출발지에 올려놔 건물을 떼어내! 접어! 힌트 그림을 떼어내! 활동 준비를 해! 힌트 화살표 그림을 따라 버그를 잡고 자기 이름을 적은 건물을 세워봐 마지막으로 해적선까지 가는 화살표 그림을 그려보자 파멸의 스킨십 스파이터 펜트 아 또 스파이터 소이 스파이터